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힐링다육의 창 세트 그러니까 이제 커지는 않아요 자그마한 창들을 모아 모아 세트를 해 놓으셨어요 아 그 영상 찍기 전에 제가 힐링다육에 힐링 하시라고 보시면서 이렇게 창들이 많다는 거 다음에는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판매용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아직은 이렇게 제가 구경만 하고 있어요 멋있는 창들이 많습니다 예 자 엄청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세트 들어갑니다 자 창들입니다 요것도 이래 보여도 요것도 다 창입니다 어 사각분에 요거 이제 10cm 어 10cm 자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 정도 되는 불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6개로 되어 있어요 다 창들인데 6개고요 48,000원 입니다 어 저 이거 1번이고요 알바로즈가 있고요 알바로즈 이거 흙을 뒤집어 썼네요 그리고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피아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샤니 샤니고요 요거는 SCP 이름 없어요 어 허니핑크 자 이렇게 해서 육둑 6개가 이제 합해서 지금 세트 1번이 됐습니다 48,000원 이고요 자 48,000원 입니다 아 2번요 2번이고요 요거 아이는 어 애플파이어 아 끝 좀 보세요 정말 뼈쩍뼈쩍해 보고 어 애플파이어 이것도 이제 가격은 똑같아요 어 알바로즈 이렇게 물 예쁘게 들었어요 아 너무나 이쁘네요 그리고 젤리카시오피아 요즘에 이거 어 많이들 이거 선호하시잖아요 콜먼 콜먼 이고요 이 아이는 어 샤니 하나가 있습니다 샤니가 이거 15,000원에 여기서는 팔고 계세요 자 얼그레이 얼그레이 이렇게 해서 어 6개의 아이가 또 2번이 구성이 됐네요 자 2번이고요 48,000원 입니다 잘 보시고요 어 우리집에는 이런 아이들이 없는데 한번 키워볼까 하면은 선호해도 될 것 같아요 자 3번이고요 이건 단품이에요 단품 어 자 3번 가격은 똑같습니다 어 어 어 터엠 티엠 터엠인줄 알아서 티엠이요 티엠 아 이거 적어도요 여기서 다 만원짜리입니다 알바로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피아가 있고요 어 실라이 이 아이는 실라이이에요 실라이 아 레드에버니 자 레드에버니 이쁘죠 이 아이는 정말 어 이 아이는 첼리로즈 입니다 첼리로즈 자 이렇게 해서 여섯개가 또 이렇게 한세트가 됐어요 자 3번이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48,000원 자 택배비 무료입니다 어 이렇게 3번까지 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어 이거는 단품이에요 여기는 사장님이 이제 이거 키우시려고 이렇게 좀 장만했던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개씩 없고요 딱 한개씩 샀기 때문에 이건 없어요 단품입니다 예 비슷하게 비슷합니다 자 방금 저 창세트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48,000원짜리 한세트에 요거는 이제 국민이 입니다 국민이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거 세트가 아 이거는 얼만지 가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장님 이거 가격이 가격이 어디에 있어요 가격이 5만6천원인데 4만3천원에 4만3천원에 아 여기 붙어있구나 네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기존에 팔던 가격이 지금 다 합산하면 5만6천원입니다 자 세일해서 4만3천원에 아 지금 아이가 여기서 아홉개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 아이는 요거 어 살루 살루네 살루 네 살루 그리고 두 번째 아이 볼게요 원정 아 블루 서프라이즈 원정 블루 서프라이즈 원정 블루 서프라이즈 네요 얘는 아 그리고 어 키를 어 아이는 키를 이쁜아이네요 음 음 요거 뭐 솜털이 뽀샤샤하게 이렇게 희한하네요 요거 보세요 아 이쁜아이입니다 음 핑크베나 배랍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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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랍 배라 핑크베라 요즘 인기있죠 예 핑크베라 너무 이쁜아이네요 자 요거는 제스타 제스타 제스타가 이렇게 아 자구가 싹 달렸어요 요아이 진짜 이쁜아이네요 제스타 그리고 치와와 금입니다 요아이는 치와와 금인데요 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금으로 지금 다 변이가 왔어요 요거는 치와와 금 치와와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아이는 펜지 아 조이네 어 조입니다 펜지에요 펜지요 펜지요? 네 펜지 우에서 보면 펜지 같은데요 보니까 조이라고 젊었을때요 펜지입니다 요거 아드님이 다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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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근데 이름 잘 아시던데 하더니 예 그리고 러우 철화입니다 러우는 언제 봐도 예뻐요 색감 좀 보세요 요거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철화가 요거였고 생얼이 이렇게 네개 다섯개 있어요 그리고 더우는 키우다보면 또 우에서 분지해요 우에서 하더라구요 예쁜 아이 아 모닝듀입니다 요거는 분생이네요 어 모닝듀 이렇게 우에 분생 얼굴이 네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트 구성이 이렇게 어 43,000원 어 자 요거는 이렇게 에이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자 그러니까 세일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거 56,000원에서 43,000원이면 어 자 1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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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일했네요 아 이렇게 해서 요 세트 국민이 세트입니다 아 아 정말 괜찮네요 이거 세일도 많이 들어갔구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